안녕하세요. 혜일진공호입니다. 이게 2010년식이에요. 3W 이거 그전에 내가 3W을 2000 2001년도에 사가지고 그걸 팔고 10년을 11년인가 타고 11년 타고 이거를 2010년식인데 11년에 그때 5000 현찰 주고 가져왔을 거예요. 이게 아직도 효자 노릇합니다. 제가 많이 벌었고 우리 기사들이 많이 벌었고 BX55AA 고장도 안 나요. 오늘 점검하러 와서 5일 갈고 청소합니다. 청소. 가야겠다. 청소. 가위에. 재 Subscribe. 해결": 감사합니다.